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가족들, 김건희 또는 장모 여기를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찍어내기 위해서 많은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아무리 틀어봐도 안 나오니까 코바나 컨텐츠 기획사가 윤석열 후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협찬이 많이 늘어났다. 또는 장모가 요양병원에 관련해서 뭔가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수사하고 또 고발하고 이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모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계속 취재를 하거나 또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 부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절반이 지금 부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한다 하는 그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됐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1년 넘게 조사를 쭉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건 찾지를 못하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MBC 노동조합이 그동안 MBC 뉴스를 쭉 모리트해보니까 그야말로 김건희 씨에 대한 일방적으로 김건희 씨 때리기, 김건희 씨 공격하기 이런 기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MBC 노조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형태의 폭로한 거리인데 야당 후보 부인에 대한 덧없는 이슈와 시도 이런 제목으로 MBC 노조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인터넷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MBC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2건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52건, 김건희 주가 조작 이러면 하루 평균 2건 정도 됩니다. 두 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보도를 했을까 하루 두 건 정도 나오려고 하면 계속 기사가 있고 조사를 해야 되고 이슈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건에 연결시켜서 계속 이렇게 MBC가 나서서 이른바 김건희 주기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간 52건의 기사를 보도한 것을 보면 가히 융단폭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MBC는 적고 있습니다. 노조는. 그래도 대선 이슈로 뜨지 않는 걸 보면 MBC의 신뢰성과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쇠락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MBC 노조는 오히려 비꼬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신자들은 MBC가 김대업 또 광우병 때처럼 또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 뉴스 데스크는 11월 17일 날 MBC 8시에 방송하는 뉴스 데스크는 11월 17일 날 고노스 도이치 모터스 회장 구속 소식을 리포트 두 개로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 타이틀까지 붙여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범인들 중 3명과 친분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기사인 것처럼 방송을 한 겁니다. 주가 조작 범인들 중에 3명과 친분이 있다. 그리고 또 친분이 있다고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한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MBC의 구모 기자는 이 기사에서 핵심 공범 5명이 줄둘이 구속이 됐고 남은 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 후보 가족들을 공범으로 단정하는 듯한 아주 무책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건 윤석열 후보의 가족들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이게 남은 건 윤석열 후보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나. 조사를 해봐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조차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소환조차. 그 다음 리포드에서 이모 기자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은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김건희 씨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조차도 못했는데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향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 육성을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악랄한 개미할 끼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정법을 써가지고 악랄한 개미할 끼였다. 이런 논평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런 걸 보도해주는 언론에서도 말도 안 됩니다. 너가 나쁘다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입니다. 네가 훔쳤다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네가 사고를 냈다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과정법을 써가지고 뉴스문장에 이렇게 보도하는 적이 상식적으로 납동이 안 됩니다. 뉴스 보도는 과정법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팩터를 평서문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과정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 MBC 노조는 이건 논평이 아니라 욕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욕설. 논평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 자체도 아닐 수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라는 뭐 뭐 라면 기사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당 후보의 동정기사에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을 북에 넣었다고 하는데 11월 30날 뉴스 데스크에서 채모 기자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창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개념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육성을 잡아넣었습니다. 보도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본시장이 주가 조작이나 하고 말이에요. 누가 무서워서 투자하겠어요? 사기나 치고 이러니까. 이거 보면 마치 김건희 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들 겁주고 사기나 친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또 이걸 그대로 방송에 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전선동이고 왜곡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 확인도 하지 않고 뭐 뭐 라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아닌 것으로 확인돼도 이미지를 훼손하는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MBC 제3노조는 설명을 하면서 선거 후보가 그래도 나쁜 짓인데 하물며 공영방송 기자가 이에 편성한 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제3노조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기자들에게도 안타깝게도 검찰은 12월 3일 바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피해자들을 기소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수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는 억지로 때려잡기 위해서 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BC 8시 뉴스데스크는 지금까지 의욕을 과장 보도하고 심지어 단정적인 표현으로 방송한 것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을까? 묻고 있으면서 그러나 MBC 제3노조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고 단정적으로 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뉴스데스크에서 왕종명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수사 중이랍니다.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앵커 하단 자막에도 김건희는 계속 수사. 이런 식으로 자막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윤모 기자는 리포트에서 윤 후보 가족의 연료 혐의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적 의욕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국민적 의욕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의욕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왜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나. 제대로. 그동안 검찰이 눈을 뒤집고 수사해도 못 찾은 혐의를 재판 단계에서 퍼기나 잘 찾아내겠다라고 MBC 노조가 제3노조가 오늘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가 폭난 내용을 보면 MBC가 한 달 동안 무려 52건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키워드로 보도를 했고 그만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드러난 건 없다. 그래도 사과방송 정경목송은 커녕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바람으로 해서 계속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태도를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송을 이런 방송을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게 MBC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적 방송이 다 그렇다.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방송개혁입니다. 언론개혁입니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이런 왜곡, 조작, 편파, 방송하는 언론사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